안녕하세요 장난감들입니다. 제 봄 찾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 한 번 보면요. 바로 자 콩지 랩이 많이 파는 곳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콩지 랩이 뭘까요? 아주 귀여운 토끼녀이네요. 음악이 나오는 자장자장 콩지 랩이. 아 귀여워요. 음악이 나온대요. 우왕. 이렇게 음악이 나온다고 하네요. 안고 자면 좋겠네요. 콩지 랩이 있으면 약간 느낌이 씹어면하고 비슷하네요. 원앤원. 자 여기는 거의 다 토끼인데요. 콩지 랩이 주방. 콩지 랩이 주방에서 이렇게 밥도 하고. 콩지 랩이 가족. 가족도 있네요. 엄마 아빠 콩지. 여기는 콩지 랩이 침실입니다. 우와 침실에서 이렇게 침대도 있고 옷장도 있고 끝내주는데요. 자 여기는 실제 콩지 랩이 침재 제품입니다. 콩지의 주방은 이렇게 우와 실제 주방 같은 느낌이네요. 이런 모습의 콩지 랩이 주방이 있고요. 콩지 랩이 침실. 침실에서 조금 어둡게 표현됐네요. 콩지 랩이 2층집. 우와 부러워요. 토끼들이 2층집에 살고 있네요. 저도 2층집에 살고 싶은데요. 여기는 콩지 랩이 카페입니다. 우와 커피 마시면서 느긋한 오후을 보내고 있어요. 콩지 랩이 2층집에 모습이 있고요. 콩지 랩이 카페도 여기 있습니다. 우와 콩지 랩이 자 안녕 내일이면 콩지 랩이야 알아 여러분 여기도 있네요. 콩지 안아주기 아기띠네요 아기 띠. 귀여운 아기 콩지를 따로 안으세요. 콩지 랩이 타고 콩지가 따로 있네요. 여기 아기 돌봅이 콩지래요. 콩지는 여기인데 콩지가 아기를 돌본대요. 좋아요. 말하는 콩지 자판기. 어 말해요. 자 여기 슈퍼마켓 계산놀이도 있고요. 콩지는 내 친구도 있네요. 내 친구 아기 돌보기 코데기도 있고요. 오 콩지 마트 놀이 엄청 큰 게 있습니다. 우와 쇼핑카트도 있네요. 어 여기 옆에는 콩지 비슷한 코코도 있네요. 코코 유모차도 있고 흔들흔들 친데 코코도 있고요. 베렌고와 비슷한데요. 어부바 꼬데기 코코 아기띠 코코 기저귀놀이 코코 울고 있는 아이 코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곳은 토익 플러스 구성점이에요. 필요하신 분 이쪽 오셔서 구경하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부부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gu이 여 internationally 했어요! 감사합니다.